이쁘네 우리 형 개인 사정으로 리걸 클리닉 센터 멤버에서 빠집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봤어요? 봤어요? 설마 우리가 최태국 회장님을 용의자에 올렸던 것 때문에? 거기다가 선배네 형까지도 의심했었지 다 끝났다 싶었는데 폭풍이 있었네 누나는 어때? 괜찮으세요? 누나한텐 다 얘기한 거지? 네 윤상이랑 하실장 책상을 그리고 형이 전화를 했어요 하실장한테 아버지한테 알리라고 곧 아버지가 움직이실 거야 그럼 이거 당장 공개 안 해도 될 거야 누나 나오면 줘 그때 가져온 것들은 누나한테 줬고 나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 다신 그 집 안 들어간다고 작정하고 나왔는데 아버지한테 제대로 약점 잡혔잖아 그냥 꿇고 들어가버렸어 이왕 꿇고 들어간 거 제대로 물려받아버릴까 싶어서 뭐 TK로 봄 인턴이나 해보라고 누나 밑에서 누나 밑에서 간다 형 밥 먹으러 와요 우리 집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싫어 왜요? 거기서 지내는 누나 보기 싫어 안 가 뭐지? 뭐지? 뭐지?